오늘 시즌에 한국파트연맹의 조현상 선거총장 추상인 스위스 스포츠 수영롱 총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. 이번 시즌 1차 이어서 2차 프레스턴 파닉 지휘공은 엑시 스토리다! 이 장점에서 조현상 선거총장님께서 파워풀과 홍콩을 전환을 하셨습니다. 10-1차 지난 1차 10-1차 121단까지 파워풀과 홍역에서 평균 면수 압박추 910총장에서 가장 많은 파주소를 기록했습니다. 여러분 바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. 파트연맹의 조현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